수요일에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예수 자존의 房, 예수, 예수, 주소서. 달빛 달매 박수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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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김경민 씨, 장인한 씨. 1강의 지경민, 새로운 씨 함께하겠습니다. 예쁘다. 5월달 연휴가 많은지 모르겠어요. 연휴가 많은데 불구하고 장바닥 걸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. 좋지 않죠. 집에서라도 즐겨야 됩니다. 집에 나가시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즐겨야 됩니다. 그럼요. 뭐 할까요, 우리? 야자 타임? 야자 타임! 에이그! 야, 까불지 마세요. 우리 경민이 귀엽게 보이려고 티셔츠 입었죠? 결혼했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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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치 보러야지, 패치 보러야지.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. 5월, 그리고 또 가족들한테 여름때는 해피탑을 함께 봐야 돼요. 그렇죠. 여신이 생각 나옵니다. 네네. 이름하여 앞으로! 디테!